상의 해보고서 네 얘들 이거 눈도 못 떴는데? 눈도 떴어요 되는 거예요?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일 보세요 네 네 여기 보호시설이 있는데 너무 오래서 아직 못 보네요 그게 어딨죠? 구림에 있나? 네 어 여기 버려진 강아지들이 있어가지고 얘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얘네 이게 똘망똘망 움직이네 아가야 다 장비 다 세팅이 돼 있네 애들 얘들 어떡하지? 하나 데리고 갈까? 얘는 계속 움직이네 아가야 아가야 어떡하지? 가져가실게요? 고민중입니다 한 마리 가져가실게요 아 아 어떡해 어우 이쁘다 이쁘니 엄청 이쁘네 자느라고 정신이 없네 애들이 아이고 아이고 이게 얼마나 되는 애들이지 이거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눈만 떴나 잠만 죽으라 자는 애들이냐 네 마리가 있습니다 네 마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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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이구 움직이는거 봐봐 동시에 다들 움직 barrier 동시에 다들 넌 일어났니 응? 일어났어? 눈만 떴네 애들이 졸려? 졸려? 먹거리인데 행사 동원됐다가 강아지들 만난 운명적인 만남이구나 운명적인 만남이야 일어났어 팔을 이렇게 쭉 뻗고 잖아 넌 일어났나? 응 일어났어 도망가네 내 손길이 피해 도망가는건 귀찮은가 보다 도망가네 고민 좀 해 봐야겠습니다 어떡할지 어떡할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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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